그냥 역주행에서 가면 됩니다 어디까지? 얘가 가라고 하는 대리점까지 갖다주면 돼요 뭐를? 이 슈퍼카를 어디서? 국제공항의 비행기 안에 숨겨져 있는 슈퍼카 두 대를 샘픕니다. 아 잠깐만요 아 누구야? 진짜 두 명 박살내버립니다 진짜로 하지마세요 좀 아이디 삭제해버릴거야 누구야? LSPD님? 아이디 삭제해버릴거야 내가 막자 하지 말랬죠? 삭제해버릴거야 아이디 하지마세요 자꾸 이러면 친구 해지해버릴거야 아 벌써 찼습니다 쏘고 어 뭐야 아 잠깐만 아 근태님 아 아 뭐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 여깄지 아 죄송합니다 합법적인거에요 나도 당했으니까 또 없어? 한번만 더 부딪치고 싶은데 아 굉장히 꿀잼인데 이거 없네 아 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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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 좋아 아 진짜 지겨운거 막자 지겨워 죽겠네 아주 안 들어갔죠 그쵸 아 잠깐만 누구야 코코비님 아 아 자 말씀드렸을텐데 저 이런거 다 갚아줍니다 코코비님 어 간미님 1등? 고런 디오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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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하하하 이런데로 들어가게끔 해야지 어렵게 안되네 아 이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비행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나 비행학교 졸업한 사람이라구요 가뿐하지 저정도는 어 얘 엔진이 위에 있어서 안된대요 얘는 안되네 배면이 엔진이 위에 그래서 에을 선이철다 ู่ cheuk 들어간 휴발전 ? 한 발 줬으면 갑니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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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잘하고 있어 그렇지 나머지 한 방 내가 맞출게 그렇지 이제 넌 내꺼 아 이거 자꾸 못맞춰 에임 쓰레기야 진짜 어떡하지? 어 내가 가기로 했던 곳이네 아 이거 먹어 말어 아 이거 먹어야 되나 이거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 왜이래 이거 꼈네 아 이게 어떻게 끼지? 어떻게 이렇게 끼지? 아 내 보급 아 아토마이저가 없어 아 아토마이저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GTA5도 아니고 아토마이저가 어딨냐고 아고 아 제가 5만포로 1,000개 돌렸는데 모든 시청자 41명에서 4,000포씩 나눠 준다면 16만 4천포 소비만 나요 창조경제 4천포뿌려요 5만포로 10개 돌렸는데 시청자 41명에서 4천포씩 알아준다고? 나왔어요 그거? 안녕하세요 시트걸이에요 그래 너가 왠지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느낌이 그래서 야 이게 여기까지 안오지 인마 오네? 오호! 오호! 김일병님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야자 시참하고싶으신 분들 뭐야 이거 갑자기? 흐흐흫 아 뭐냐구요 깜짝 놀랬잖아 나 스루탄 들었어 나 스루탄 들고 있다구요 저요 에라잇 어? 뭐야 이거 왜 터졌어 어? 이걸로 한방에 왜 죽어? 이걸로 왜 죽어? 이걸로 안죽잖아 한방에 에 왜 죽었어? 어? 하하하핳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방금 싫어요? 뿌옹? 뭐야 하하하하 아 좀 부족하네 아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진짜 아 자 렛츠고 음 피크 다이아몬드 몇 대 몇이야? 7 대 4? 얼마 안 걸었네 사람들 호! 호호! 가자! 가자! 호호! 넙 벙벙벙벙벙벙벙벙 힉 힉 힉 힉 힝 우와! 아이 아 뭐야 살았어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